BMW New 6 시리즈 카브리올레 모델이 캐나다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카브리올레 모델은 트윈타워 터보 VX 가솔린 엔진으로 완벽한 노면 접지가 가능하며 최고 출력 407마력의 최강력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최적의 엔진 회전 범위를 유지해주는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로 뛰어난 습착감은 물론 부드러운 기어 변속도 제공해줍니다. 강한 내면과 달리 물 흐르듯 우아한 자체 복선은 아름답고 완벽한 다이내믹스를 연상케 합니다. 한편 지난주 광역 토론토 미시사가 BMW 매장에서 열린 카브리올레 런칭 및 그랜드 오프닝 행사엔 헤이즐 맥겔리온 시장과 그룹사 대표 VIP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비싼데. 매뉴스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두 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매뉴스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스가 정말埋은 기적을 누르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샤넹은 그러자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한국의 가장 큰 BMW의 브랜드가 있나요? 저는 공부를 믿고 있어요. 저는 공부에 비교합니다. 아마 캐나다에 가진 많은 공부를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커뮤니티가 아주 많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사업자들과 함께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의 커뮤니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커뮤니티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습니다. 빈다와 미ssissauga 공연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림아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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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아페리입니다. 그리고 림아페리, 림아페리입니다. 이 카브로λέ에 오늘 본 거래는 이 6 Series? 그 림아페리입니다. 이 BMW 6 Series 카브로λέ. 이 번역에에 저희는 이 당사의 첫번째 기회에 이미 전용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오죠. 이는 이 서ses船의 매우 와인드립니다. 이 브리 PKV의 이 카브로λέ에 그리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6 Series 카브로λέ에 이것을 보기에는 이 카브로λέ 통해 영향력을 확신합니다. 이 카드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정말car offert nothing. 또한 한국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미, 다른 제품을 잘 시작하고 싶어요! furteste, 많은 제 좋은 친구는 이 BMW에 재생을 가게 돼. 한국에서 한국에서의 회원, 한편의 회원의 회원 그 다음은 시업을 하고 임시국으로 팀의 회원, 한국에서의 회원에서 특성한 사람이 한편의 회원에 재생을 가기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의 회원은 살해는 것이 예상적입니다! 한국에서의 회원을 더 좋아해 두 수급을 개성하는 동작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회원은 두 수급을 매일 파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래스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한국에선 항상 한국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룹래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